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가 전국 1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종합청념도 평가 1위에 올랐습니다. 국립부경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종합청념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념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립부경대는 지난 2022년도 평가에서도 종합청념도 1등급을 받는 등 청년문화와 청념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립부경대는 외부 관계자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청념체감도, 기관의 청념 노력도, 부패실태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추진효과성평가 등 청념 노력도에서 국공립대학 전체 평균보다 10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얻는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국공립대학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립부경대에 이어 경북대와 공주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 충북대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이 3등급을 받았고, 서울대와 강원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북대가 4등급이었습니다.